자료 허경영 후보 끈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 끈을.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의 아우성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도덕질당한 것 같습니다. 제발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야 고수님이 그 뜻을 받들여서 4.15 총선에서 단 한 지역만을 여러분들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엄청난 표를 아마 뺏을 것 같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도대체 표를 얼마나 도덕질당했는가 허경영 후보는 정말 억울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여러분들 평소 예상과 달리 0.8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0.83% 지지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1%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던진 허경영 지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표를 도덕질당한 것이 맞습니다. 허경영 표가 도덕질당했습니다. 대선 3수생 허경영 1.6%로 4위 2%백을 넘을까 이것이 바로 3월 9일 날 지상파 출구조사에 나온 그러니까 최소한 1%대 후반 2%대까지는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0.8%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야에서 저를 돕고 있는 그런 제야 고수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한번 보시죠. 광주 광역시 전역에서 허경영 후보의 표가 도덕질당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광주 광역시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는 아마 5개의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서구입니다. 서구.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실제 득표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10만 622표, 윤석열 후보가 17,115표, 허경영 후보가 1,766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2위 숫자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12만 2,316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발표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역추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10만 4,291표, 윤석열 후보가 1만 4,669표, 허경영 후보가 543표인데 그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 12만 2,316표 가운데 일부의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주고 2%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에게 1%를 빼앗은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이재명 플러스 3 그리고 윤석열 허경영 마이너스 3, 6%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값입니다. 확정값이 아니고 확정값은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확정값에다가 추정치를 대입해 가지고 보정을 해 주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10만 622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11,115표를 얻었고 허경영 후보는 1,766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가 올라갔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가 빠졌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1%가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를 좀 조정을 해봐야겠네요. 2%인데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31.99%가 아니었고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것은 고쳐야 되겠네요. 아 이걸 고칠 수 없네요. 여러분 이 숫자가 31.99%가 아니고 13.99%입니다. 13.99% 이게 31을 1,3을 바꿔서 썼습니다. 13.99% 여러분 이거는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3.9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구에서는 6%를 좀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광주를 조사를 해보니까 6% 조작한 지역도 있고 8% 조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8%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이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치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수치를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값을 구해보니까 조작값이 총 조작률이 8%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92,220표에 4%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에게서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들이 얻었을 표를 추정값은 이재명 후보가 7만4천표, 윤석열 후보가 1만3천표, 허경영 후보가 1,300표인 거죠. 허경영 후보가 실제로는 1,358표를 얻었는데 922표를 빼앗겨서 436표를 얻은 걸로 나오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1만3천표를 얻었는데 2,766표를 빼앗겨서 2,767표죠. 반올림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는 1만1,142표인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허경영 후보가 어느 곳에서든 불문하고 1%씩 빼앗겼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3%를 빼앗긴 곳이 있고 2%를 빼앗긴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허경영 후보는 모두 다 1%씩 빼앗기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4% 더한 경우도 있고 3% 더한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는 3%를 빼앗긴 적도 있고 2%를 빼앗긴 적도 있는데 허경영 후보는 계속해서 1%씩 빼앗긴 겁니다. 총 조작률은 8%인 지역이 있고 6%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허경영 후보의 포가 광주, 광역시 전체에서 1%씩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런 표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주 서구입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3번 발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6포를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를 밀어주고 윤석열에게는 2%를 빼앗고 허경영은 1%를 빼앗은 겁니다. 모의 1%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 광주 서구의 12만 2316표에 여러분들 3%를 더해주고 12만 2316표에 2%를 빼앗고 12만 2316표에 1%를 빼앗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광주 서구에서 본래는 1766표를 얻었는데 1223표를 빼앗겨 가지고 543표만 이게 틀렸네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발표 득표수가 이거 수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료 작성자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맞고 이것도 다 거꾸로입니다. 발표 득표수가 3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실수를 보고 교정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7만 4천에서 7만 8천으로 융석열 후보는 1만 3천에서 1만 1천으로 허경영 후보는 1,300에서 436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허경영 후보가 광주의 전역에서 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 1%를 빼앗긴 겁니다. 이제 비밀이 여러분들 해결이 됐죠. 아마 이제 앞으로 광주 광역시 외에 다른 전국 지역에서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서 허경영 후보가 얼마나 표를 빼앗겼는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허경영 후보가 표를 도덕질 당한 겁니다. 표를. 이게 가짜 표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1.83% 이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노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그런 그동안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 잘 캡처하셔가지고 이제 허경영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표를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하시면 허경영 표 많이 도덕맞은 뜻.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광주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이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선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냥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릴 수가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으면 당선시킬 수 있고 그런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죠. 짐승이 아니면. 그걸 덮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이 하고 부정선거 은폐론자 국힘당 3인방 이준석 하태경 그다음에 또 한기호 그렇게 또 난리법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런 테이블을 한번 보죠. 이렇게 조작을.